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정현준 원장입니다. 늘 흥미로운 수요일 저녁의 임상 산책, 수요화상회의에 초청해 주신 오스템 임플란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루어 볼 주제는 수직적 치조골 결손부의 진단 및 치료 전략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수직적 치조골 결손부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또 결손부의 각각의 특징에 따른 수술적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다양한 수직적 치조골 증강술의 테크닉과 또 성공적인 수직적 치조골 증강 이후의 치료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치료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수직적 치조골 결손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저는 5가지를 기억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골 결손부의 근원심적인 거리 및 깊이, 둘째, 골 결손부의 힐링 포텐셜, 셋째, 상부 연조직이 건전하고 연속성이 유지되며 두께는 두텁거나 얇은지, 넷째, 혀측 구강 전정의 손실량이 얼마나 되는지, 즉 깊은지 또는 얕은지, 마지막으로 인접한, 서지컬 사이트에 인접한 크리티컬 아내토미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만일에 이 골 결손부가 짧고 또 인접한 치아에서 혈행을 받을 수 있으며 근원심적인 골벽에서 우리가 본 그래프트를 했을 때 감싸줄 수 있다면 증례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증례처럼 특별히 근원심적으로 골벽이 없고 또 서지컬 사이트에 스팬이 넓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지컬 사이트가 되겠죠. 힐링 포텐셜에 대해서는 발치창과 발치창이 아니라 발치가 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힐드 리치를 비교했을 때 지금 보시는 증례처럼 발치한 지 오래되어 있고 굉장히 경조직과 연조직이 위축되어 있는 힐드 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임상에서는 최근에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났을 때 제거된 임플란트를 제거한 와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힐드 리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지컬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후 early implantation approach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치창의 힐링 포텐셜이 선명하므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쉬운 증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흡수성 membrane을 썼을 때 쉽게 뼈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상부 연조직의 건전성 및 두께입니다. 이 상부 연조직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발치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됐던 페리오논타이티스가 됐던 발치 또는 임플란트의 제거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그 다음에 하부의 골 상태가 어떠하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나서 구치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구치부에서 교합 지지를 받으면서 전치부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도모하고 있는 증예로 보시다시피 연조직의 두께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어렵지 않은 증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증예처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힐링이 아무리 기다려도 연조직 상황이 이런 상황, 하부의 뼈도 좋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광범위한 하티슈 오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과연 그 힐링 피리어드 동안 저 연조직이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터질지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또 이 어려운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협측 구강 전정의 깊이와 그 다음에 해당 서지컬 사이트의 골막의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증예처럼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수처를 끝내고 나서 지금 돌아가서 보시면 굉장히 구강 전정이 얕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증예는 우리가 광범위한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플랩을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닫을 때 어디서부터 릴리징을 해서 당겨와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증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하학에서는 이공과 이신경의 주행이 있기 때문에 그 주행을 고려하여 멘브레인이나 티타늄 메쉬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손부의 특징에 따른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수직적 치조골 증강술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두 번째로 각각 다른 수직적 치조골 결손부의 분석과 거기에 따른 접근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결손부의 위치 또 연조직의 두께와 건전성에 따른 접근방법의 차이 세 번째로는 수직적 골 결손의 깊이에 따른 접근방법의 고려점 마지막으로 교합 안정성 및 저작 시의 운드 프로텍션에 관련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워터컬리지 오그멘테이션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서지컬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인접한 골 벽이 없기 때문에 이 힐링 피리어드 동안 뼈의식재와 뼈의식재 상부에 설치된 바이오모테리얼 그게 비흡수성 멘브레인이 될 수도 있고 티타늄 메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공간을 유지해야 하고 이때 도움이 되는 골 벽은 없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에서도 기본적인 GBR을 위한 베이직 프린시플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홈레이왕 교수가 PASS의 원칙이라고 주창한 내용입니다. P란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골의식재를 많이 적용을 하고 나서 플랩을 덮었을 때 6개월 또는 9개월 이후에 리엔트리 할 때까지 플랩, 즉 연조직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조직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플랩 클로저 시에 긴장, 즉 텐션 프리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을 텐션 프리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우리는 특히 수처 테크닉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협설측, 플랩 릴리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A는 엔지오제네시스, 즉 혈행을 의미하는데 이 혈행을 위해서는 대부분 골 증강술을 시행하기 전에 코티컬 퍼퍼레이션을 통해서 골로부터 충분한 혈행을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고리 식재와 자가골을 섞는다든지 하는 임상적 행위들을 통해서 골의 성숙도 그리고 혈행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 앤 메인테인입니다. 이 수직적 치조골 증대술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되는 동안 플랩과 근육이 끊임없이 형성된 공간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당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6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부가 구조물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텐팅 스크루 또 티타늄 으로 강화된 비흡수성 PTFE 멘브레인이나 3차원적으로 미리 이렇게 형성이 된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드 스테빌리티는 치유가 되는 힐링 피리어드 동안 그 운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마이크로 모먼트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오스테어블라스트로 분화되어야 될 셀들이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분화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골조직이 아니라 연조직으로 치유되기 십상이 되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치유가 되는 기간 동안 환자도 서지컬 사이트를 건드리지 않아야 안전하게 치유가 완료되고 리엔트리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양의 뼈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PASS의 원칙 중 Vertical Reach Augmentation에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지없이 Space Maintenance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Vertical Reach Augmentation은 주변에 골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공간을 유지해야지만 그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골조직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수직적 치조골 결손부의 분석 및 접근 방법에서 상악구치부, 상악전치부, 하악구치부, 그리고 하악전치부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악구치부에서 수직적 골결손부를 만난다면 우선 구치부이기 때문에 치유 기간 동안 Wound Protection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악구치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에는 Sinus가 있겠죠. 그렇지만 Vertical Reach의 흡수량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Sinus Augmentation을 하면서 동시에 Vertical Reach Augmentation을 시행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결손량이 굉장히 커서 Vertical Reach Augmentation만 시행해도 증례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inus Flow Elevation의 여부와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는 Flap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판막 이완량의 확보가 가능한가 굉장히 심한 수직적 골결손부가 있을 때 골이식제를 많이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상악구치부의 구계측에서는 릴리징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릴리징의 양을 전부 다 협측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협측에서 어느 정도 릴리징 인시전을 긋고 또는 근육을 다이섹션해야지만 Flap이 늘어나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러한 광범위한 판막 이완 이후라면 협측의 혈행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리 힐링 피리어드의 협측 Flap의 마진이 괴사하면서 Flap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크레스탈 인시전 또는 서브 크레스탈 인시전을 가해야 힐링 피리어드 동안 양 Flap이 혈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들어가야 힐링 피리어드 동안 얼리 힐링 피리어드 동안 실패하지 않죠. 터지지 않죠. 두 번째는 하악구치부입니다. 역시 구치부이기 때문에 온드 프로텍션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안토믹 스트로처인 멘탈 파라멘의 위치와 멘탈 러브의 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 네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악구치부는 유일하게 구강 내에서 설측 판막도 정말 이완이 잘 되고 위험하지 않고 협측 판막도 이완이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은 임상적으로는 가장 성공시키기 쉬운 부위라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상악전치부를 만난다면 구치와 부와는 다르게 전치부는 아무래도 심미적인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째 골소실의 양을 판단해야 합니다. 골소실의 양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골이식제 적용량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연조직의 양과 권전성입니다. 이 연조직의 양과 권전성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선 골소실의 양과 연관되어서 많은 양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한다면 연조직이 어느 정도 두텁거나 또는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얼리 힐링 피리어드에 터지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압 전치부에서 릴리징 인시전을 넣어서 연조직을 끌고 와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도모할 때 뮤코진지발 정시현의 왜곡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당겨올 것이며 향후에 뮤코진지발 정시현 디스토션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증강량이 광범위할 경우에 어디에 버티컬 인시전을 넣어서 판막을 끌고 올 것인가 즉 판막의 디자인에 대해서 자연스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이 환자가 앞니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가철성 임시 보철물을 하게 되면 가철성 임시 보철물의 조직면이 오그멘테이션 사이트를 때리면서 판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임시 보철물을 구성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뮤코진지발 정시현 포지션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악 전치부인데요. 전치부이기 때문에 역시 골소실의 양과 연조직의 양 및 건전성은 필수 고려 요소가 되겠고요. 특히 하악 전치부에는 이하동맥의 설측까지가 하악 전방부의 설측골로 뚫고 종말가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판막 이완의 양과 동시에 설측 판막 내로 주행하는 혈관 분지에 대한 인저리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지 또는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지혈을 하고 그 부분을 핸드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역시 치유기간 또한 임시 보철물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렇다면 연조직의 두께와 건전성이 불량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간단한 증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악 전치부와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임플란트 수술의 실패 이후에 저에게 골 재건을 위해 리퍼된 환자로 초진 시에 연조직의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수직적 골 증대수를 버티기가 힘든 연조직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리치 크레스트 상부의 연조직의 두께가 풍용해지게 되면서 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티슈 그래프트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직적 골 결손의 깊이인데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도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흡수된 골 벽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골화가 쉽게 되지만 골 벽으로부터 가장 먼 3번 지역은 혈행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프트 티슈에 포매된 봄 그래프트 파티클의 형태로 조지각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걸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만일에 수직적인 골 흡수량이 적다면 즉 쉬운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GBR을 시행해도 상관없지만 수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 예를 들어서 6에서 8mm 이상의 오멘테이션이 시행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에서 먼저 골이식을 하고 두 번째 수술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추가적인 골이식을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 결손의 깊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치료 계획의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합 안정성 및 저작시의 운드 프로텍션인데요. 보통 풀 마우스 리헤빌리테이션 케이스에서는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더라도 템포리 덴처를 쓰는 동안 덴처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오그멘테이션이 짜부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 젊은 환자에서 상악 전치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증예에서는 먼저 구치부를 이 증예에서는 원 가이드 시스템으로 하루에 상악 및 하악을 동시에 식립하고 교합을 재구성한 증예로 이렇게 된다면 구치부의 지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때 마음 놓고 마음껏 원하는 만큼 상악 전치부의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비읍수성 멘브레인과 함께 시행하더라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리엔티리하고 멘브레인을 제거했을 때 충분하게 풍용한 보니 컨투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원 가이드를 이용해서 디자인하여 정해진 위치의 임프란트를 식립하고 미리 프리파리케이지된 커스터마이지드 어버트먼트를 즉시 체결한 후 즉시 임치 보철물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교합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치부 또는 구치부의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먼저 나머지 지역의 교합을 재구성하여 안정화시켜놓고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수직골 증강술의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임상에서 자신있게 많이 하고 있는 테크닉 4개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1번 GBR이죠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인데요 저는 티타늄 레인포스텐 TPTFE 멘브레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이오 머테리얼로는요 또 본 그래프트 머테리얼은 Xenograft와 오토그래프트를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티타늄 메쉬와 그 위에 콜라겐 멘브레인을 덮어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스페이스 메인테인의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 일상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Interpositional Blockbone Graph로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는 Modified Blockbone Graph 테크닉인 본실 테크닉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Dr. 이스판 오바네의 Olivia article에 따르면 Vertical Reach Augmentation Technique에 따른 수직적 골 재생량의 평균치와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Vertical Reach Augmentation을 시행하려면 재료를 바이오 머테리얼로 골라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Membrane은 콜라겐 Membrane 또 엄격히 말하면 Membrane은 아니지만 티타늄 메쉬 Vertical Reach Augmentation 할 때는 콜라겐 Membrane 단독으로는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타이타늄 메쉬와 함께 콜라겐 Membrane을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티타늄으로 강화된 DPTFE Membrane 둘 중에서 선택해서 쓰고 있고요 몸 바이오 머테리얼에서는 오토그래프트, 엘로그래프트, 지노그래프트 중에 지노그래프트와 오토그래프트를 함께 혼합해서 쓰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머테리얼 타입에 대해서는 보통은 칩 타입의 바이오 머테리얼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때때로 블록 타입의 바이오 머테리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치조골 증대수를 위해 GBR 테크닉을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바이오 머테리얼은 타이타늄 레인포스 DPTFE Membrane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무브먼트를 방지하기 위한 Membrane의 3차원적 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비흡수성 Membrane을 쓸 때 가장 테크닉 센스티브한 포인트는 바로 이 고정입니다 또한 많은 양의 수직적 골 증강을 원하면 자가골과 견고한 텐팅이 필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 최상층의 이식재까지 골화를 원하면 플랩으로부터 오는 혈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컨센서스입니다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전의 모습과 술전의 파노라마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시전을 넣고 설측 플랩을 먼저 릴리징하고 원가잇 템플릿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립한 이후에 하이탑 커버 스크류를 설계하고 비흡수성 Membrane을 우선 설측에 고정한 후 원 바이 원 콤비네이션 본 그래프트 머테리를 적용하고 빈틈없이 고정하였습니다 이후 협측에 릴리징 인시전을 넣고 프라이머리 클로즈 하였고요 6개월 후에 이 켈티네스 티슈 위스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먼저 부분층 판막을 형성해서 하부의 골막에 고정하고 전층 판막을 열어 멘브레인을 노출시킨 이후에 들어보면 충분히 고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선 세컨 서저리 하기 전에 이 켈티네스 티슈 위스가 모자라기 때문에 플랩을 닫고 바로 팔라탈 도넛 사이트에서 FGG를 채득하여 그래프트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지나면 경조직과 연조직이 충분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테크닉은 타이타늄 메쉬와 콜라겐 멘브레인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보통 타이타늄 메쉬와 같은 비흡수성 바이오 머테리얼은 치유가 되는 기간 중에 약간 혈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내부에 메쉬가 이렇게 비쳐 보이고 또 환자가 운드 프로텍션을 잘 하지 못하면 가끔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추럴 콜라겐 멘브레인을 사용해서 한 번 더 피게 해준다면 흡수가 되지만 콜라겐 멘브레인과 플랩이 퓨전이 되기 때문에 치유 기간까지 충분한 두텁기의 두께의 연조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오스템 오스빌더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폴사이즈를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하악에는 PTFE 멘브레인 상악에는 메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적인 결과의 차이가 하악에는 PTFE 멘브레인을 사용하면 혈행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상부에 저렇게 슈도 멘브레인이 슈도 페리오스티움이 깔리면서 상부의 골조직의 골화가 더딘 반면 이 타이타늄 메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좋은 혈행이 잘 통하고 있는 저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최근에 이 사이토플라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의 오스템오제닉사에서는 RPM이라는 저런 모디파이드 PTFE 멘브레인 또는 메쉬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PTFE 멘브레인에 저렇게 많은 다공성 즉 구멍을 뚫어서 PTFE 상부에 플랩으로부터 오는 혈행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3D Dimensional Pre-Fabricated Titanium Mesh는 애초부터 이렇게 포어가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또 좌측에 있는 저런 PTFE 멘브레인은 결국에는 본스크를 이용해서 테크닉 센스티브하게 고정을 하여야 하지만 이 Titanium Mesh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훨씬 더 앱솔루트한 스페이스 메인테이너이기 때문에 Vertical Reach Augmentation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측이 훨씬 더 초심자부터 고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머테리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Mesh는 Mesh에 사용한 장점이 스페이스 메인테인의 어떤 역할이 가장 좋고 또 만일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PTFE 멘브레인보다는 이 Complication Rate가 훨씬 적으며 그다음에 훨씬 더 핸들링이 쉽죠 왜냐하면 결국은 고정이 쉽기 때문에 핸들링이 쉬운 겁니다 왜 고정이 쉽죠? 우리가 물에 떠 있는 멘브레인을 본 택이나 본 스크로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나 또는 텐팅 스크로의 나사의 조임으로 인해서 고정하기 때문에 고정이 쉬운 것입니다 반면 이제 바이오 머테리얼의 가격이 비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RPM, PTFE, Mesh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실은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측 상악에 실패하고 있는 치열을 발치한 이후에 버티컬로 굉장히 많이 치조골에 흡수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저 버티컬 리치 디피션시 파트를 전부 다 뼈로 채워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상악동 고리 식수를 시행해야지만 임플란트로 회복이 가능한 그런 증계죠 술전으로 먼저 하학 구치부의 도넛 사이트에서 자가고를 채취하고 닫아주고요 우리가 서지컬 사이트로 넘어가서 플랩을 열고 먼저 사이너스로 접근해서 레터럴로 접근해서 고리 식을 시행하고 텐팅 스크로를 설계한 이후에 지금 보면 이미 고리 뚫려서 사이너스 내부와 플랩이 천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위치의 텐팅 스크로를 정확한 깊이까지 심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콤비네이션 본 그래프트를 적용하고 3D 멘저런 패브리케이드 티타늄 메신 오스 빌더 타입 3를 적용한 이후에 콜라이언 멘브레인을 덮고 홀딩 수처로 눌러둔 뒤 수처하였고 2주 후 그리고 초기 치유가 마무리된 이후의 모습으로 술 후 파노라마 및 CT상에서 충분한 양의 수직적인 고리 회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티타늄 메쉬를 노출시키고 스크로를 제거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 다시 멘브레인을 덮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기다렸다가 최종 보철물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이타늄 메쉬를 이용한 특히 오스 빌더를 이용한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은 굉장히 용이하며 플랩의 두께가 얇은 하악 구치부보다는 플랩의 두께가 두꺼워서 잘 터지지 않지만 치유 기간 동안 장기간 플랩의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상악 구치부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터포지셔널 블록본 그래프트인데요 이 테크닉은 골편을 상하로 나누어서 상방 골편을 치조정 및 설측 판막으로부터의 혈행이 유지되는 채로 들어올리는 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치조신경으로부터 안전력 2mm는 최소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방 골편을 잘라내어 들어올리죠 이때 들어올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어올리는 과정 중에 하악의 설측 지금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하악 설측의 플랩이 릴리징 되면서 들어올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알로제닉 블록본을 안쪽에 매입시키고 나서 플레이트로 고정하면 술식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술식의 적응증은 최소 4에서 7mm 미만의 가용골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 골결손부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용골이 3mm 미만이거나 또는 아주 수평적으로 골소실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방 골편을 들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혈행이라든지 유의할 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술전에 상태와 파노라마 뷰로 이니셜 시추에이션인데요 플랩을 열고 멘탈 포라멘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골편을 잘라내어 상방 골편을 올리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렸는지 프로브로 측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록본과 블록본 바이온 머테리얼의 높이를 확인해 보고 매입한 후 간단하게 플레이트로 고정하면 술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이후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한 직후의 모습이고요 2주째, 3주째, 3개월째, 그리고 6개월째 플랩이 안전하게 힐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리엔트리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여기서 원하는 만큼이라는 것은 지금 스크루 헤드 바로 하방에 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치유 기간 동안 수직적인 흡수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수직적 골 재생량을 확인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컨투어 오브멘테이션, 왜냐하면 릴랩스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컨투어 오브멘테이션을 시행한 후 플랩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후에 파노라마로 임플란트 식립 직전에 트랩핀드를 이용해서 골편을 채취해 보았을 때 그래프트 본 파티클 사이로 뉴본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명하게 조직검사상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치유가 되는 동안 상하게 풀 마우스 임플란테이션과 파이널 프로스티시스를 딜리버리하는 과정까지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인터포지셔널 블록본 그래프트가 가지는 장점은 세컨더리 서지컬 사이트가 없죠 블록본을 자가구를 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지성 있는 결과 스페이스 메인테인이 좋고 그리고 빠르게 재혈관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행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테크닉 센시티브하다든지 알로제닉 블록본의 가격 그리고 OP가 조금 타임이 길다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리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본실 테크닉에 대해서 보면 이 테크닉은 레이무스에서 블록본을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얇게 포를 뜬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치 울타리처럼 만들어서 이 본 디펙트에 설계를 하고 그 사이에 생긴 디펙트, 포얼 디펙트에 자가구를 채워 넣는 테크닉인데요 이 정도 되는 버티컬 본 디펙트는 간단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증류처럼 뼈로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도 치유가 완전히 일어난 후에도 이 본 리드가 그대로 남아 있죠 이 테크닉은 수직적, 수평적인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전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부의 연조직의 연속성이 깨져 있는 익스트랙션 소켓이나 또 도넛 사이트, 즉 레이무스에서 뼈를 떼 낼 양이 적을 때는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술전의 파노라마로 하악 전치부에 있는 임플란트 그룹이 페이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연조직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동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레이무스에서 블록본을 채취하는 것부터 술식이 시작됩니다 이 블록본을 채취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임상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양쪽에서 블록본을 채취한 이후 레스피언 사이트를 정확하게 열어주고 나서 블록본을 좀 성형을 해서 울타리처럼 만든 뒤에 빈틈없이 고정하고 발생한 공간을 자가골 본 칩으로 채운 이후에 플랩을 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직적 수평적으로 충분한 골의 재생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테크닉의 장점은 100% 자가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이 굉장히 빠르고 결과가 예지성이 있으며 아무래도 블록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인이 좋고 또 그 테두리에는 블록본을 활용하지만 내부에는 파티큘레이션된 오토지나스 본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열관화가 빠르고 이후에 향후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흡수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테크닉 센시티브하다든지 서지컬 사이트, 2차적인 서지컬 사이트 즉 레이무스에서 뼈를 떼내야 된다든지 오퍼레이션 타임이 길다든지 블록본을 채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점으로 지목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직적 치조골 증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치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일에 수직적 치조골 결소무가 굉장히 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먼저 고리식을 시행하는데요 그리고 수직적인 고리식이 성공했을 때 그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다시 GBR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FGG, 즉 캐럿이나이즈 티슈의 폭이 좁거나 베스티뷸이 소실되었을 때 FGG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CTG도 시행하고 FGG도 시행할 수 있겠고 네 번째는 CTG와 FGG의 어떤 조직학적인 구성이 병합된 인터포지셔널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프티슈의 필요성 소프티슈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임플란트의 장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바이올로직 위스의 개념, 베스티뷸 넵스의 개념 그리고 어테칫 캐럿이나이즈 위스의 개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술식들이 필요한 것이죠 첫 수술로 수직적 치조골 증대술만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는데요 특히 치조골 결손부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면 먼저 1차적으로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고 성공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랬을 때 장점은 첫째, 골이식술의 실패 시에 임플란트까지 제거하지 않아도 좋으며 때때로 일부의 재생골을 유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수술이 쉬워지고요 두 번째, 재생골의 성숙기에 혈행을 방해하는 구조물 즉 임플란트가 없으므로 재생골의 질이 좋으며 세 번째, 골 재생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점 그 전후로 경조직 및 연조직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 번 더 뽑아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악구치부에 깊은 수직적 골 결손부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CT 사진으로 플랩을 열고 수직적 골 결손의 양을 측정한 이후 먼저 하악의 도넛 사이트에서 자가골을 채취해놓고 그 다음에 텐팅 스쿨을 매입한 이후에 이 때 중요한 것은 오스빌더 타입 3를 미리 교정용 플라이어로 프리커브 한다든지 또는 SS 시저 같은 소화 유치의 크라운, SS 크라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라운을 조절하는 메탈 시저로 이렇게 트리밍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뼈 이식을 시행한 이후에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뼈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이후에 미리 조정해 놓은 타이타늄 메쉬를 설치하고 콜라겐 멘브레인을 덮어준 이후에 수처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난한 힐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CT 섹션으로 원가이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였고 이때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 얇게 보이는 동그라미 원이 임플란트가 식립될 자리인데요 굉장히 심한 뮤코지니벌 정션 디스토션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버컬 쪽에서 플랩을 첫 번째 수술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끌고 온 것을 의미합니다 리엔트리에서 메쉬를 제거하고 충분히 재건된 뼈의 수직적, 수평적 양을 확인한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인 그라프트를 약간 더 시행하고 멘브레인을 다시 덮어주고 플랩을 닫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골 재생량을 처음에 첫 수직적 치조골 재생술과 두 번째 임플란트의 식립과 동시에 시행한 골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라인의 수직적 치조골 재생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FGG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FGG란 각화치인을 확보하고 구강전정 깊이를 확보하고 또 뮤코진지발 정신의 위치 및 심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인터포지셔널 블락본 그래프트라는 환자로 우리가 FGG를 시행해서 케라티네스 티슈의 폭을 넓혀주고 나서 세컨 서저리를 통해서 충분한 바이올로직 위치의 넵스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보철물을 설계하면 오랫도록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철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는 CTG와 FGG를 동시에 해야 되는 증계도 있는데요 대부분 FGG 전에 CTG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의 두께가 너무 얇을 때 바이올로직 위치의 확보 및 연조직의 두께 증강을 위해서 먼저 시행한 후에 FGG를 시행합니다 이 증계는 방금 전에 본쉘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학 전치부의 광범위한 수직적, 수평적 티슈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한 증계로 보시는 것처럼 상악의 양쪽 팔레이터에서 CTG를 하베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작은 임상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실제로 이 환자는 지금 CTG 이후에 차후에 FGG를 또 시행했습니다 지금 CTG의 퀄리티를 보면 팻티슈나 또는 그 섬 샘조직이 많기 때문에 CTG의 퀄리티가 아주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시 후속적으로 FGG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스카티슈화 되기 때문에 FGG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소프티슈 하베스트를 할 때는 대부분 소프티슈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CTG 2주 후 한 달 후 우리가 제가 다시 전층 플랩을 거상해서 원가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셜티크니스 플랩을 먼저 클로저한 이후에 상악에서 FGG를 하베스트하여 레스피런스 사이트에 고정하고 나서 1개월 후에 그리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파노라마 및 CT 섹션 부위로 최종 보철물로 환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치료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쉬운 케이스 중간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를 나누고 그 변수는 디펙트의 깊이 그리고 환자의 힐링 포텐셜 그리고 소프티슈의 상부의 양과 연속성을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일에 쉬운 증예라면 아무래도 발치창이 되겠죠 힐링 포텐셜이 좋겠죠 발치 후에 3에서 4개월 있다가 쉽기 때문에 버티컬 증강량이 많지 않죠 임플란트와 GBR을 동시에 시행하고 6개월을 기다립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조금 더 컨터 오그멘테이션을 하거나 CTG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필요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전치부라면 FGG 또는 CTG를 한번 시행하고 세컨 서절리로 넘어가서 임시보철물을 체결했다가 연조직의 변화가 잦아들면 최종 보철물로 이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그러니까 Vertical Bone 디펙트의 깊이가 한 4에서 6mm 정도 되는 이런 증여에서는 웬만하면 연조직 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적 증강량이 많기 때문에 릴리징 인시전의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뮤코지니발 정션 디스토션이 이미 발생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발치하고 3, 4개월 후에 먼저 GBR을 시행 GBR 또는 Vertical Leach Augmentation을 시행하고 나서 9개월 이후에 기다릴 수 있다면 환자가 허락한다면 6에서 9개월 이후에 임플란트와 Vertical Leach Augmentation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대기시간 6개월을 분할하여 CTG나 FGG를 시도함으로써 연조직의 어떤 그런 불량함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보처물로 조금 더 마지널 진지발 컨투어를 버츄레이션 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심미적인 결과를 뽑아내게 되죠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아마도 10년, 20년씩 덴처를 쓴 굉장히 Vertical Leach Deficiency가 심한 힐드 리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연조직은 연속성이 있겠죠 먼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9개월 있다가 임플란트와 다시 한번 Vertical Leach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할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CTG를 거의 100% FGG를 시행한 이후에 진료를 마무리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진단 파트에서 첫째 디펙트의 사이즈 이것은 난이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소프티슈의 연속성 우리가 그래프트를 굉장히 많은 양을 했다고 해도 터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이 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티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먼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 소프티슈가 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운드 프로텍션 이렇게 많은 양을 그래프트 했을수록 그것이 모두가 뼈가 되어 기쁨과 환위로 돌아오려면 치유기간 동안 운드 프로텍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에서 한다는 것은 만일에 교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먼저 안정적인 곳에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서 교합을 재구성하고 나서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도전해야 된다는 예의가 되겠고요 또 전치부라고 한다면 임시 보철물에 대한 고려를 환자와 의논하여 결정해놓고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하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위한 최상의 등목은 스페이스 매니터넌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 머터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블록본 테크닉을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유지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터지면 비싼 재료를 사용하면 사용했을수록 플랩이 터지면 내상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랩을 얼마나 잘 매니지하는가가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경조직 이식술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세컨 서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소프티슈의 상태를 돌아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Q&A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질문을 띄워주세요 아 네 전통적으로 저는 지금도 타이타늄 레인포스 DPTFE 멘브레인을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스빌더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Vertical Itge Augmentation인데요 이 Vertical은 스페이스 메인테이너스가 굉장히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디펙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이 스페이스 메인테이너스의 측면이 타이타늄 DPTFE 멘브레인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 PTFE 멘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Vertical Itge Augmentation 성공을 시키려면 철저한 고정 그리고 멘브레인과 고리식재 안정화가 핵심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죠 실은 이런 짧은 강의에서 그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GBR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스빌더 같은 경우에는 텐팅스크루와 텐 또는 임플란트에 미리 굽어져 있는 미리 굽어져 있다는 뜻은 치유 기간 중에 플랩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곡선져 있는 그런 타이타늄 메쉬를 단순히 텐팅스크루나 임플란트에 고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텐팅스크루나 임플란트의 위치만 정확하게 심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뼈를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으로부터 훨씬 더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일단 PTFE 멤브레인은 터지면 2개월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어떤 서지컬 사이트가 감염이 되어서 앵그리 루킹 어피어런스가 되면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반면 이 오스빌더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메쉬를 좀 갈아주면 다시 연도직이 덮이는 일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골량을 보존해 갈 수 있고 감염의 정도도 훨씬 더 로우 그레이드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컴플리케이션은 PTFE 멤브레인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판막이 터졌다 Early Failure가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터지는 양이 대부분 판막이 터지게 되면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판막이 다시 크리핑되면서 덮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벌어지는 양이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단순히 이게 지금 상황이 하방에 있는 골과 그 상부에 터져 있는 그 지역을 둘러싼 플랩이 염증 상황인 건지 아니면 염증조차 아니고 건전한 상황인데 벌어지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의 골조직이 신생골이 신생골이 아니라 그 골이식제가 감염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감염이 더디거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을 쓰고 또 그 클로로엑시딩 가글을 통해서 계속 클렌징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끌고 가다 보면 이제 한계가 오면서 환자가 어느 날 전화가 오죠 어떻게 오느냐 어 선생님 저 약간 붓는 것 같고 가끔씩 열이 나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제 초기 감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그날 수술 예약이 없더라도 플랩을 열고 제거해서 긁혀지는 부분 신생골 중에 긁혀지는 부분까지는 과감하게 제거해서 깨끗한 클린 디브리먼트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티컬 오브멘테이션을 안하고 좀 긴 보철물이나 핑크 스포셀린 같은 미조 스트럭처를 예 저 역시도 이런 미조 스트럭처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가장 미조 스트럭처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서지컬 사이트는 풀 마우스 오브멘테이션입니다 이 풀 마우스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GBR을 세게 하려면 이미지어트 로딩이 안 되는 경우 버티컬 리치 오브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트리트먼트 댄처를 사용해야 되는데 댄처의 압박에 의해서 이 본 오브멘테이션의 양이 짜부라진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실패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골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미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심미성을 확보해주는 테크닉을 선호하죠 그것이 또 립 서포트에도 좋고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제가 보았을 때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상학과 하학의 전치부에서는 버티컬 리치 오브멘테이션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치부에서는 상학 구치부에서는 보철물의 길이를 조금 길게 만든다고 해도 이쪽에 그 식편에 식편에 저류가 훨씬 덜하고 환자의 셀프 클렌징이 용이한 반면 하학 구치부에서는 식편에 저류가 되면 그걸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버티컬 리치 오브멘테이션도 하나의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하학 구치부가 그 어느 부위보다 버티컬 리치 오브멘테이션을 성공시키기 쉬운 서지컬 사이트라는 점이죠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버티컬 오브멘테이션 이후 연조직 수술에 대해 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그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것은 환자가 임상 과정과 어떤 왜 이 연조직 트리트먼트가 소프티슈 트리트먼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환자를 감화시키고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조직 수술 이후에는 특징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블리딩이라든지 또는 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에게 환자에게 설명하고 하지만 실이 있으면 득이 있듯이 이 행위를 했을 때 임플란트의 장기 유지와 심미적인 측면에서 어떤 득이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차라리 심미성을 연조직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도 심미성을 원한다면 미조 스트럭처를 활용하는 방법도 되겠고요 또는 템포리 프로스티스를 체결을 해서 환자에게 경험을 하게 해보고 만일에 연조직 수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 다시 어떤 그런 수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조금 약간은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직적 치조골 증대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일상 임상은 아니지만 임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환자에게 더 많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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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